무너져야 할 것과 세워져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세계 역사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내용을 다니엘서가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부갓네살 왕의 그 왕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을 담았습니다 이 너부갓네살의 꿈은 보통 꿈이 아니라 장래일, 특별히 미래에 일어날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묵시적인 예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꿈은 하나님이 세계 역사의 주권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 세계사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것인지 그 끝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너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은 우리 성도님들도 노차 많이 들어서 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커다란 신상이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똑같진 않겠지만 상상해보자면 저 모습 같습니다 이 신상은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트,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보통은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제국들, 앞으로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으로 이루어진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죠 성경을 이해하시려면 지금 나타나는 이 제국들을 잘 이해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가슴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이 상징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게 되죠 이 페르시아 제국도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가 아까 배와 넓적다리, 노수로 된 바로 그 부분인 헬라 제국이 일어납니다 이 헬라 제국도 나중에 네 개로 갈라지고 그 후에 우리가 종아리, 제로 된 이 종아리 부분이라고 했던 로마 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발은 로마 제국 이후에 여러 나라들을 그렇게 의미한다라고 보통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부갓네살은 앞으로 되어질 일, 장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언의 말씀을 꿈으로 꾸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신상의 각각의 부위가 왜 그러한 금속으로 표현을 했는지 그리고 이 나라들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해석은 세 가지의 강조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 가지의 강조점을 갖고 이 너부갓네살의 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너부갓네살이 꾼 꿈의 첫 번째 의미는 너부갓네살 왕이 누리는 모든 권력과 영광이 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너부갓네살을 금으로 된 머리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금은 가장 값비싼 것이고 권력과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금속입니다 실제로 너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을 당대에 가장 막강한 나라 가장 많은 부유를, 부를 소유한 나라로 만들었던 왕이죠 그래서 37절을 다시 보면 너부갓네살 왕을 여러 왕들 중에 왕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이러한 왕 중에 왕을 대제, 황제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그만큼 너부갓네살은 영향력이 막강했고 세계사의 한 획을 그을 정도로 그러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부갓네살이 그렇게 권력과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37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38절에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부갓네살에게 권한을 주셨고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부갓네살이 그런 권력과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예레미야서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너부갓네살에 손해 주고 너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종으로서 그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통치, 이러한 권력이 가능했다라고 예레미야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과 예레미야의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부갓네살이 뛰어나서 그가 위대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에 세계의 역사를 주락펴락한다 세계의 역사를 이끌고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니엘과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부갓네살의 겉은 화려할지 몰라도 그가 그렇게 권력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 배후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시고는 너부갓네살이 이만한 영광을 누릴 수 없다 이게 바로 영적인 통찰력이죠 통찰력은 현상을 보고 그 현상, 이면에 있는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이 통찰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지낼 때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고 암울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다니엘서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성전 기구들을 다 빼앗겼고 성전과 성병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치욕감에 빠져있고 절망과 자괴감에 빠져서 그들이 세상을 볼 때는 절망스럽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관점이겠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다니엘과 예레미야는 영적으로 깨어있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들이 현상을 볼 때에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죠? 너부갓네살에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이 통찰력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있기를 바랍니까? 공부를 잘하기를 바랍니까? 돈을 많이 벌기를 바랍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영적인 통찰력을 물려줘야 합니다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현상을 보는 그들의 눈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과 같이 예레미야 같이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으로 본질을 꿰뚫을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 중앙일보에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앓고 있다는 겁니다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이러한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두 배나 증가를 했다고요 두 배나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급증을 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입시나 취업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너무 막연해서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마음의 병을 얽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사회로 나가려고 하니까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 사회는 불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차갑게 느껴집니다 나에게 도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하나를 감당하면 다음 것을 감당하기에 너무 두려운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현상을 보고 그러한 주어진 상황을 보고 절망감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그때요 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물려줄 만한 그러한 물질이 돈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찰한 힘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세상, 이 막막한 세상 바로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보는 그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기도하겠지만 이 통찰력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할 때에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 내공처럼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이 다니엘과 에레미아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꿰뚫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나갈 때에 우리가 예배당을 들어올 때와 다른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죠 다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함께 말씀을 듣고 이 예배당을 나갈 때에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을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부어줄 줄 믿습니다 신상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거대하고 화려해 보인 이 신상에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허점입니다 31절을 보면 다니엘이 먼저는 이 신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절을 보면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신상은 굉장히 컸습니다 눈이 부시게 찬란했고 그 앞에 서면 충격적일 만큼 두려운 형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의 끝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겁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오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 즉 그 나라가 나노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 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여 얼마나 진흙인 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아멘 머리에서 종아리까지는 금, 은, 노, 쇠 꽤 괜찮은 금속들입니다 그런데 달로 오니까 새와 진흙,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 진흙이 그냥 진흙이 아니라 질그릇 그릇 조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아주 약한 존재를 의미하죠 43절을 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다른 민족이 연합을 하겠지만 곧 그 관계가 틀어져서 43절을 보면 나라가 나뉠 것이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이 약점을 보여주는 모습이 이 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허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상은 겉은 크고 찬란하게 빛났지만 실상은 아주 위태롭고 허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상은 바벨론과 그 이후의 제국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겉으로 화려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끝은요 굉장히 위태롭고 허술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문명과 나라를 건설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이 신할평지에 바벨탑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얼마나 거대한 탑을 세우려고 그들이 노력을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당시에 아주 거대한 탑을 쌓고 매우 찬란한 그들만의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멈추게 하시죠 그들의 이름을 세웠던 그 나라는 곧 멈출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시면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더 화려하고 더 큰 나라를 지금까지 세워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화 또 과학기술 계속 발전한 지식 그러한 세상의 것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점점점 더 왕성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마저도 통찰력을 갖고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화려합니까? 정말로 그것은 위대합니까? 정말로 흠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시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위태하기 짝이 없는 한계와 모순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조금만 보면 대번 알 수 있죠 그곳에는 우리의 소망을 둘 만한 그 어떤 것도 작은 만한 구석도 전혀 없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가장 크게 바뀐 것이 뭐냐면 어떤 전문가가 그런 말을 합니다 미국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전까지는 미국을 볼 때 완벽한 나라로 봤습니다 우리가 미국은 정말 꿈의 나라다 그곳에 가면 성공한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정말로 미국은 여러 가지 지수로만 볼 때는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GDP로 세계 1위죠 세계에서 가장 돈 많고 부유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군사력도 1위 미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막강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미국에서 벌어질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의료체계에서부터 고용지수까지 완전 바닥을 치고 붕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확진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가 너무 많아서요 냉동트럭에 시체를 쌓아놓고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외딴 섬에다가 생매장했다라는 기사까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세계의 주요 언론들은 하나같이 미국의 민낯이 드러났다 그 완벽해 보이는 미국이 충격적이게도 그 안에 너무나도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더 실망적인 것은 사망자 중에 대다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흑인들이라는 거예요 흑인들과 제3세계에서 이민 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한 예로 시카고의 사망자의 72% 절반을 훨씬 뛰어넘는 사람이 바로 흑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에 흑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와중에 72% 흑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미국 사회가 얼마나 속이 병들어 있는지 빈부격차와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한 나라인지 이 코로나가 미국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죠 겉은 화려해 보이고 완전해 보이는 이 세상 나라에 얼마나 허술함이 있는지 얼마나 위태로운지 금방이고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러한 민낯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만 그렇습니까? 미국은 한 예로서 한 대표로서 드러났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나라와 모든 사회 제도에는 어두운 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죠 자본주의도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도 그렇습니다 사회주의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내세운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한계와 무순밖에 없습니다 우리 본문은 이러한 세상의 허술함을 드러내고 그 세상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부간네살 꿈의 세 번째 해석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44절과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오 무려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 하나이다 하니 아멘 45절을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갑자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아까 봤던 신상 넛과 쇠와 진흙과 또 은과 금으로 이루어진 이 신상을 단번에 부서뜨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나라를 부서뜨리는 것이죠 손대지 아니한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과 세상에서 기원한 분이 아니다 인간에서 기원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신적인 기원과 신적인 존재의 물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상에게 날아들어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는데요 이 원어로 보면 부서뜨렸다 라는 말은 단지 그냥 부서뜨렸다 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서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흔적도 없이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부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화도 안 내시고 온유하시고 자비하기에 끝이 없는 그런 분으로만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조금 무시무시하죠 주님 오셔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가루로 내서 산산조각을 내서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멸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오심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부서뜨리셨고 계속해서 부수고 계십니다 무엇이 부서졌습니까? 마귀의 권세가 부르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부서졌습니다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던 그 마귀가 무너졌습니다 세상의 허울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의 교만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뤄났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구조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죄인인 우리가 무너졌습니다 죄인 김형생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늘 반대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반역하던 죄인의 모습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로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아직도 무너질 것이 더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계속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은요? 무너짐으로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은 구별된 백성입니다 세상과 다른 백성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달라집니까?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갈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자아가 아직도 더 강하다 너의 모습에 아직도 옛 너의 모습이 있다 옛사람에 너의 모습이 있다 너의 교만이 조금 더 무너져야겠다 아직도 너의 고집이 강하다 아직도 너가 너의 인생을 자꾸 책임지려고 하는구나 아직도 너가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너의 야망을 무너뜨려라 너의 욕심을 무너뜨려라 너의 음란을 무너뜨려라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오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의 내면을 보면서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자기의 옛 모습 그 옛사람을 보면서 거룩한 울분을 토해냅니다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지체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바울은 아직도 그 안에 여전히 세상을 따르고 여전히 죄의 법을 따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울분을 토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안에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나의 자아를 보면서 울분을 토하는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전히 고집부리고 있는 내 자아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아직도 내 길을 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울분을 토하면서 주님 나를 더 부서달라고 나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서 카루로 만들어 달라고 그런 거룩한 울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찬성과 가사처럼 십자가 짐 같은 고생입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입니다 주님께 가면 모든 게 평안할 것 같죠 주님께 가면 그냥 행복할 것 같고 만사 형통할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께 갈면 갈수록 원하시는 거예요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무너지라고 하십니까? 왜 이런 고생스러운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하십니까? 무너져야 주님이 새롭게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황폐케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너진 그 자리에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4절을 보면 이 돌이 신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바로 그 자리에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합니까? 44절을 보면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원히 그 국권을 빼앗기지 않아요 너무나도 견고해서 너무나도 이 나라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습니다 완전함이 있는 나라죠 완전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와 상반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는 겉은 화려하지만 그 속은 비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견고해 보이지만 무너질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함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자그마한 허튼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몇만 원, 몇백만 원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단지 누릴 기쁨, 잠시 잠깐 누릴 행복을 주시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누릴 완전한 행복을 완전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허울뿐이었던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시고 가짜로 가득했던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완전한 나라, 완전한 생명, 완전한 새로운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완전함이 주님으로 인하여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실수투정입니까?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허울이 많습니까? 주님 이러한 허울들을 다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주님의 나라를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우리의 가정해 주시고 영원한 정의를 우리의 사회에 세워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함에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완전함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완전한 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45절 끝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너부갓네살에게 말하죠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너부갓네살에게 해석해 준 이 꿈의 해석에 대한 내용은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함을 주시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에게 주님의 돌을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너져야 합니다 가까이 가는 자에게 그 무너진 자리에 주님은 완전한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찬송가 있죠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찬양을 지은 저자가요 시인이요 이 가사로 끝나지 않죠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왜 주님께 더 나아갑니까? 그것이 고생스러운 것임을 알고도 왜가 합니까?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인 걸 알면서도 왜가 합니까? 나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하는 고통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 길을 갑니까? 거기에 완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를 지은 이 시인처럼 주님을 더 갈망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완전케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완전함을 이루는 우리 신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